ㄷㄷ 네, 아 맞다 맞다 올라가서 왼쪽 이거 기억났어요 어우 트위치 너무 내 트위치 너무한 것 같애 엄청 끊기네 어? 아닌데? 여기 아, 여기 맞나? 아 형 형 그럼 어디로 가야되죠? 이거 참 난리났네 야단 났구만 고통의 꼭대기 가시려면 오스로S 얘가 오스로S 아닌가요? 여기 가는 길 아 나 아까 이거 독댐 너무 아파가지고 기다림의 미야 아 진짜 아까 여기서 너무 많이 빡쳤어요 가다가 막 길막히고 또 쳐맞아버려주 어 뭐야 왜 이렇게 많이 따라와 어 나 이미 잠불 먹었네 아 엄마 아 아파요 아니 아 왜 이렇게 기술 많이 써 어 근데 확실히 아까보다 근력이 많이 올라가서 세진거 같아요 아깐 진짜 달지도 않았는데 그리고 이거 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뭐야? OUGH! 어? 아니 이동반경 왜이렇게 점프하겠지? 으어어어 아 아 GTA 내일 모레 하자 내일 모레 어 뒤에 붙으면은 어 4.50두 까맣네 내일 배그를 하고 아! 아우 진짜 길이요? 일단은 보스를 계속 시도해 보겠습니다 아 이거 돌아가는 길이 너무 먼가? 길 열긴 열어야 되죠 가보시오 가보시오 네 내일 아마 배그 시참 하지 않을까? 아 얘한테 맨날 맞네? 아 저거 돌았어 쟤 아 아 아 기사용님들 같은 기사끼리 너무하네 썩을 놈들 진짜 개빡치네 아 아 어디갔어? 아니요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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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의 똥꼴을 내가 가져가겠다 어 너의 똥꼴 너의 똥꼴가 참 이쁘구나 아 아 형 갑자기 왜이래 아 아 잠깐만 형 이거 오버한거 알지 그렇지 나이스 아 아 군의 아이들 군의들님 어서오세요 아 감사합니다 딱 오셨을때 제가 보수를 잡아버렸네요 감사합니다 아 그냥 팁하나 알려주자마자 잡아버리네 아 이거 뭐 그냥 넘나 잘하는거